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구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과 그러나 5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개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엽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으로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원롱사님 일정 관계상 제가 금요 기도회를 수요일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는 저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다른 것보다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말씀에 따라 한 발자국씩 떼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 전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고린도 전서 전체 16장 마지막까지를 마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세 번 남았습니다 세 번 안에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선교여행을 몇 차례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려진 대로 2차 선교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린도의 바울이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방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못 보겠다 바울을 잡아서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고린도 지방이 고린도 도시가 아가야라는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예요 아가야 그래서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는 총독이 총독 앞으로 끌고 갔는데 바울을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재판을 거부해요 나는 너희들의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 냅니다 아 유대인들을 쫓아 내버려요 바울과 함께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분을 풀려고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을 집단폭행을 합니다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을 붙여가다가 집단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막 한 1년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요 그러고서 이제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리고서 에베소에 지도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거 잠깐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에베소고요 에베소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멀죠?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리 있고 나서 에베소로 가서 잠깐 있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잠시 들렸다가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행을 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그랬다가 안디옥으로 이거는 3차 여행이고요 2차 여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랬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방문하면서 이게 이제 사도 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방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먼저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방문을 한 다음에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이제 이게 그게 3차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와 비시디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로 간 그게 이제 3차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합류를 해요 고린도 전서 첫 서두에 나오죠 나는 아볼로 얘기하면서 이 아볼로가 합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도와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돕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러요 3년 3년을 머무르면서 사역을 합니다 약 3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3년의 기간 마지막쯤 마지막쯤에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정도를 머무르는데 이 3년의 마지막 막바지쯤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려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에서 내가 오순절까지는 머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보시면 이 3년의 기간 동안 2년을 어디서 가르치냐면 두란노 학당이라는 곳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란노 학당이 뭔가 두란노 학당이 뭔지 아시나요? 두란노의 원래의 영어식 발음은 티라누스예요 티라누스 그래서 혹시 공룡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어원이 티라누스입니다 그래서 티라누스를 말하자면 한글식으로 발음한 게 두란노예요 그래서 두란노라는 게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 티라누스라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티라누스라는 뜻이 뜻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폭군 독재자 약간 이런 뜻이에요 혹은 그때 당시에 주인 이런 뜻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말하자면 헬라식 이름 중에 그렇게 이제 뭔가 강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고 그때 당시에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철학자가 운영하던 학교가 두란노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란노 소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빌려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하울이 그게 이제 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경은 이 헬라 사람들이 낮잠을 잤대요 그래가지고 더우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그 빈 시간을 빌려서 그렇게 2년 동안 매일 같이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이 티라누사우루스 어원이라는 하나의 막간의 틈새 지식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두란노 학당에서 2년간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돼요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큰 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매일 같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내가 얻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효한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여기 오늘 새 권역본에서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방해하는 사람이 또한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대표적으로 그 방해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 바울이 자꾸 그렇게 너무 근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자기 생계가 어려워지자 우상이 안 팔리잖아요 우상 같은 것은 다 소용없는 거다 굉장히 본질적인 복음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복음을 가르치니까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그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갖고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두 시간 동안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 이거를 막 두 시간도 외쳤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소요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이제 또 진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죠 어쨌든 다스리는 관리였어요 서기관이 시청 서기관이 나서가지고 너희들 이런다고 해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소요가 진정된 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서두월이 그 소요가 진정된 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5절 오늘 5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겠다는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아까 지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여기가 마게도니아죠 예 마게도니아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에 가겠다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디모델을 보내서 교회 상황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에베소에서 가는데 잠깐 여기 들렸다 가야 되니까 대살로니가도 있고 빌리포도 있고 그러잖아요 베리아도 있고 여기를 들렸다 가야 되니까 디모델을 먼저 보내겠다 교회에 지금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신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잘 좀 받아달라 영접을 해달라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디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이렇게 영접을 해주기를 견면을 하죠 비교적 젊고 좀 심적으로 좀 연약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델 전수 5장을 보시면 디모델은 위장이 좀 좋지 않았다고 나와요 잔병실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위장병이라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직결되어 있냐면 스트레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건면하는 것을 보면 디모델은 굉장히 센스티브하고 연약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델에 대해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잘 보살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게 되면 한동안 함께 지내기를 바란다는 계획 그리고 자신의 전도여행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람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 대비가 되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주에 16장 1절에서 4절 함께 나누었습니다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묵상해 봤어요 연보의 목적은 첫 번째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은 매주 예배의 일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며 사용의 절차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정한 담당자를 통해서 공적으로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건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공적으로 집행해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행은 공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벌께서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식주의 또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러한 가르침들 속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다소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주에 그런데 여기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형식주의가 되겠죠 여기서 제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고림도서 앞에서도 계속 가르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은사에만 의존된다던가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에 치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 모든 지체에게 고르게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부터 이 질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한 사람의 은사에만 치중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질서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도도 무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은사가 교회의 합당한 질서 안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외적 장치예요 그렇겠죠 외적인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거푸집과 같이 틀이 있고 그 안에서 각자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질서 안에서 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은사나 자기 지식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서 보시면 제비뽑기조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 이상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비뽑기를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12사도 중에 가로뉴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중차대한 일을 제비뽑기로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다 보니까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결정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신약에 와서는 제비뽑기가 시행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미뤄봤을 때 이제 성령이 이 교회에 부어짐으로써 사실은 각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교회들이 지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이 결국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가 없었을 당시에 제비뽑기라는 제도를 취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의 그 은사가 우리의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제도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받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죠 사실은 제비뽑기든 어떤 하나의 그런 제도 우리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제도이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절대 굽히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립니다 어떤 방법이나 그런 게 필요 상관이 없어요 그쵸?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순종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연합과 서로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사도바울조차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대사도 사도바울조차 자신을 열애로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는 열애야 내 말은 일단 다 듣고 시작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어떠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도 내 것이라고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고른도 후서 1장 24절에서 사도바울은 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역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성령에 가깝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성령이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겠다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럼 그 일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그 자체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 어떤 정답이 있겠습니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억이면 억 사람이 다 다르듯이 인생도 다 다릅니다 그 갑자기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서 지어져가고 온전히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서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순종을 함께 공유하며 격려하며 나아감으로써 순종의 삶을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건 대화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일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도 주신 것이고요 인생도 주신 것이고요 일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일을 턱 던져주시고 너 이거 성공시켜! 라고 하신다거나 교회를 턱 던져주시고 너희 교회 세워! 라고 하신다거나 인생을 턱 던져주시고 너희 능력과 나라 잘 살아!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오늘 5절부터 본문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죠 사도바울의 구체적인 계획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결코 이 성도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도들의 공감대 속에서 하나하나 함께 해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자신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그 일정을 위해서 교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뭐 가라 이거겠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교회가 그 모든 일정의 경비까지 다 재반 경비까지 교회에서 돕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이후에 사도바울의 여행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한 재정, 경비까지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 사도바울은 이 문제로 앞서서 공격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7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겨야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타장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씨를 뿌렸다며 물질적으로 거두는 것이 지나친 일이냐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또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6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편지죠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제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알아들었으면 이제 도와라 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이제 도와라 여기에 사도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오해를 좀 받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성도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과연 니들도는 더러워서 안 받아 그것도 성숙한 사역자의 태도는 아니겠죠 니들도는 이제 더러워서 안 받아 그것도 성숙한 사역자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가르침받고 성숙되어 세워질 수 있을까만이 그의 고민거리고 관심사예요 그렇죠? 자기가 좀 오해받고 안 받고 좀 욕을 먹고 안 먹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바울은 말하려면 해 어쨌든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건 이 확신이 너무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자신에 대한 비방이 보금의 장애가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보금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변호를 합니다 사도바울도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변호를 많이 하죠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완벽함 나의 결백함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돼요 스스로를 그렇지만 결코 사람이 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혹은 내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 곧 보금을 증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보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완벽함과 내 결백함으로 보금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결국 지금 나의 일을 돕는 것이 곧 보금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그 보금에 동참함으로써 얻을 축복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 마음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도들과의 공감대 속에서 끝까지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금을 위해서라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나의 완전성이나 나의 결백함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잘못하면 너무 큰 자괴감 자기의 어떤 좌절감 낙심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너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보금을 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보금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면 형제 고륙 친척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우리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보금을 전하겠다는 것은 내 완벽함으로 전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구원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너 대신 저주받고 지옥 가겠다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 받고 너희들이 구원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너 대신 저주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완전함과 내 자신의 의리를 지켜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고 그 연약함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보금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칙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금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한다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금 그렇죠? 공금과 개인적 사용에 대한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행 경비에 대한 교회 협조를 요청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단성이 있는 단체일수록 이 제도권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들을 비판하는데 단골 소재가 뭐냐면 싹군이라는 거예요 단골 멘트입니다 목사들을 싹군이라고 정제하는 게 그들의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어떤 명시된 명확한 제도가 없을 뿐이지 암암리에 다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받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건 싹시 아니고 목사들은 싹시다 이렇게 정제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때요? 1차원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원칙은 여기서 원칙이 무엇입니까? 원칙 사도바울이 그것이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금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지금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원칙이 없어요 교회 제도도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라고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의 문제에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죠? 1차원적인 피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인가 박사인가 뭔가 이런 글을 올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애들 같은 말을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저는 부디 건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목사인가 박사인가 형제인가 하면서 그런 1차원적이고 피상적인 말로 사고방식으로 비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제도가 있으면 삭십니까? 그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성령입니까? 그러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이고 은혜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한 개인의 권한에 종속되어서 그 한 사람의 마음대로 교회를 주물럭거리게 되는 교주 시스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죠? 결국 교주라는 것이 이러한 은사주의적 가르침의 결과예요 교주가 한 사람의 은사에 몰빵을 하는 거잖아요 몰아주기 그 사람이 최고야! 이걸로 교주가 양산된다고요 최근 사경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다룬 지방교회라는 이 단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워치마니아에서부터 위트니스리에 이글이기까지 결국은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교회가 지락펴락 자지 의지음악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다룰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전체의 틀 자체에서부터 이미 그 단체는 성경에서 멀리 떠나간 단체예요 그걸 좀 볼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그중에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 모두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가운데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제도에서 저희 지금 현재 저희 장로교 교회 제도에서 단임 목사를 다른 말로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위임 단임으로, 담당으로 위임되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원래 순서에, 질서에 의하면 제도에 의하면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노회, 목사님들의 모임 이 노회에다가 사역자를 요청해요 저희 교회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의 전체 교인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양하도록 하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위임을 받은 목사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하고 그 모든 삶이 일과서 일투적이 사실은 복음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성도들은 사역자와 동역하는 것으로 복음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도 속에서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을 잃어버리고 방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언제든 또한 교회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제도들인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제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재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의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도바올께서 건면하는 것은 디모델와 같이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나이가 어리고 하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이 또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델에도 파송된 사역자죠 사도바올로부터 파송된 사역자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교회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를 돕기 위해 디모델가 사도바올로부터 보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디모델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한 교회가 할 책임이라고요 그렇죠? 사역자가 교회를 돕지만 또한 교회가 또한 사역자를 돕고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두신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5순절까지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광대한 문인가? 유효한 문인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도바올은 이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은 항상 단편적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조금 기분 좋으면 성령님 인도하시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팔랑팔랑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점점 넓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자꾸 이게 어려우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분 좋으면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판단 기준은 오직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일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얼마나 잘 끼쳐지고 있는가 그게 지금 사도바울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체가 중심이 되어야죠 나 자신, 우리만을 또 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과 또한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은 결코 우리의 육신적 시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계획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우리와 함께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힐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이 복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광대하고 유효한 분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공 우리의 안의 내적 에너지가 더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하는 어떤 활동이나 우리의 큰 어떤 이벤트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로부터 축적된 그 말씀의 힘으로써 하나하나 질서가 세워져가는 것이 진정 교회를 든든하게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또한 우리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질서 속에서 지금 사도바울이 계획한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치행착오와 계획이 틀어지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족, 친구, 친척과 함께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또 복음의 전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찬송과 삼백의